마리나 항구 좀 검색해봐. 마리나 항구인가?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사파리. 아, 씨. 아니, 여행 안 할 거예요? 여행해야지. 주구장창 노래방 할 거예요? 얘네들은 귀가 막혔니? 귀가 안 들여? 바닷가로 꺼. 바닷가, 예. 어디로 간다고? 마리아나 해변. 뭐지? 어? 이케아 해변으로 와줘. 얘가 얘기하고 나면. 이케아 해변으로 와줘. 근데 얘가 얘기하고 나면 나도 헷갈려. 마리, 마리나 항구. 마리나? 마리나 항구를 검색을 해. 200, 285키로. 200, 285, 285키로. 200, 285, 285키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지금 어디 다른 섬 어디 건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터키. 진짜 이거 친 거야. 출발부터 너무 힘든데요? 형 지금. 형 허락받고 너요. 가자. 우리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내 말은 하나도 안 들리나 봐. 내 말은 하나도 안 들리나 봐. 어디로 갈 거 같아, 우리가. 어디로 갈 거 같아, 맞혀봐. 마리아 해변. 마리나. 렛츠고. 마리나. 원래 갈 때 이런 거 해야 돼요, 형. 신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디 운동시 미래. Museumdin 환S.